일어나라 됐다 됐다 됐다! 잠깐 멈춰 멈춰 멈춰! 잠깐만 잠깐만! 멈춰! 안녕하세요 제가 들어가셔도 될까요?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제가 감히 설렁단의 키즈를 밟아봅니다 아 웃어서 웃어서 이거 소환 좀 해보죠 저희 다 아 이거 마마 언제 마마가 약간 예의 없네? 아니 근데 얼마나 소환될지 모르니까 어차피 마마님 없어도 충분히 잡지 않나요? 어디더라? 여기다! 아 초록색인데 뭐야? 그곳으로 하시지요? 마마는 지금 설백님 배 가르고 있대 요즘 그 장례지도가 유행이다 보니까 그 장례지도 아니고 돼지 저금통 배 가라는 거라고 엄마가 다 맡아 놓을게 오케이 이게 저희가 저희 입으로 말할게 아니 마마님 오면 시작하나요? 아니면 그냥 그냥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 그러면 소환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아니 이렇게 멋있어 이렇게 멋있어 제발 오늘은 보쌈 보자 잠깐만 얘들아 스탑! 잠깐만 스탑! 잠깐만 스탑! 얘들아 잠깐만 진짜 얘들아 멈춰봐 멈춰봐 아 진짜 목화요 목화님 진짜 감사해요 아 진짜 목화님 진짜 감사해요 아 진짜 목화님 진짜 감사해요 아 진짜 멋있네 일단 이거 님들 빨리 빨리 이거 잡고 시이드 띄우죠? 꼭 집중 집중 저 근데 패턴 하나도 몰라요 님들이 잡아야 돼요 어 잠깐만 그러면은 선혜가 목화님 그 파티 추방하고 목화님 멀리서 구경하고 나 초대해 어 그래야겠다 어 그게 맞다 그게 맞다 형님 유인원들끼리 싸우는 걸 구경이나?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우와 아 근데 어떻게 이게 바로 내냐 와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진짜 진짜로 아니야 그 지금 감사하지 마요 아직 안 끝났어 네? 잠깐만 얘 나 지금 눈물 날 거 같아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어 잠깐만 약간 히어로 같다 히어로 히어로 멘트잖아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았어 얘들아 빨리 디렉이 딜러 녀석들아 두세기는 기다리시잖아 어제는 씰드 떴나요? 아뇨 어제는 하나도 못 먹긴 했어요 키드 뭐해 디렉 아 천천히 잡으세요 괜찮아요 이게 원래 몇십 명이 때리는 거다 보니까 이게 진짜 어떻게 뭐 노래라도 한 소설 할까요? 아뇨 괜찮아요 어 근데 마마님 노래 좀 듣고 싶을지도? 비 내리는 호남 뭐라 히히히히 방패 나오면 우리 이름 바로 모카님으로 바꾸는 거야 아니 잠깐만 그럼 내가 대신 맞는 느낌이잖아요 그럼 취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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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먹은 거 같아 먹나요? 응 방패 안 떴어 혹시 이제 저희 좀 재미를 주기 위해 혹시 아루부그 아시나요? 아루부그? 그 블라카이 마루 모르시나? 어 한번 검색을 이걸로 이걸로 모르시나? 아 이걸로 모르시네? 아 이거 들으니까 딱 왔다 투 가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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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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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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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시만 잠시만 두 마리 갔어 한 마리 갔다 어디 갔다 뭐야 하나 마을로 간다 하나 마을로 간다 빨리 와 하나 마을로 간다 트리아로 간다 아니 나 인쇄스코드 같으러 왔는데 한 마리 지금 트리아를 향해서 가고 있어 잠깐만 한 마리 트리아 가요 어 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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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욕할게요 아니 하나야 어디가 저희 벽 좀 칠까요? 아니 정말 이 하나가 어떤 하나지? 몰라 그냥 잡아 네가 그린 기린 그림이 기린 그림 그린 인가 안깅 기린 그림인가? 짠짠짠짠짠짠짠 어 그거 안돼 그거 안돼 지금 부르면 안돼 지금 부르면 안돼 아 죄송해요 제가 모린이 모린이가 묵헌님 계속 쭉 꽤치네 아 저 인복권 쓸데없어서 좋았어 마음도 인자하셔 아 이거 방송으로 봐도 되는데 제가 진짜 인복권이 남아돌아가지고 편안하게 보험사 잡았다 아 근데 방패가 너무 안 뜬다 야 그래도 강패를 주게 하자. 이 도움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진귀하니. 근데 죄송한데 아직 안 끝났어요. 어? 네? 네. 도움 5만 원 두 번 시켰습니다. 마신이 강림한다. 오소소! 그거 저희 방 발작부금이라서. 와 이게 저희 방 발작부금이라서 나오면.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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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아니 어제 안타오게 못 오고 와서. 야 어제 안 나오더라 어쩐지. 저렀다. 오와! 절탈탈탈탈! 절탈탈탈! 진짜! 막타 쳐버렸다! 진저도 없어? 절탈탈탈! 진짜 감사합니다. 어? 혹시 방패강화 제가 해도 되나요? 어? 글론조글론조. 저 근데 제작 백립이 아니긴 한데. 저 어차피 강화레벨을 올려야 돼서. 혹시 괜찮으면 제가 10강까지만 때려도 될까요? 지금 애들이 아직 안 끝났다고 화났거든요. 아직 안 끝나는데 막 환호선이라고. 일단 강화하고 해보죠. 불붙었다가 지금 보스 나왔다. 불붙었다가 보스 나왔다 이래가지고. 이야 이쁘다. 우와! 와 회피도 있구나. 저 그러면 그냥 10강까지만 좀 때리겠습니다. 가세요. 와! 아 방패가 잘못했네. 방패가 잘못했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안해 x3 미안해! 미안해! 강화훈이 없어 미안해! 전셀몸패 다 썼나봐. 으악! 미안해! 공공이 미안해! 제발! 제발! 아! 근데 됐어 됐어! 제발! 아! 나한테 강화시키면 안돼 진짜로!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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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주세요 제발! 으악! 제발 한 번만 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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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이제 손이 떨려! 야 콜루와! 미안해! 나 안 할래! 나 이제 안 할래! 제발 시키지 말아줘! 제발 미안해! 나 진짜 보스만 깨울게! 우리 그만하자! 이야! 오늘도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침대만 사면 되겠다! 침대만 사면 되겠다! 안녕! 난 개씹 악질이라고 해! 일출리였고요? 머사님 침대 제가 부숴었어요! 아! 나이스! 나이스! 나 메인 점령지로 갈까? 나 다 들어갈 때 그냥 달릴게! 어! 어! 이게 안 죽었네! 이게 한 번 이렇게 하면 못 들어오거든! 저기 핑맨이랑 싸우고 있으니까 조금 바깥을 견제해주면 오기가 힘듭니다! 딱이다! 그렇지! 어! 지금 보니까! 저기 완전 밖에서 침대 설치하나봐! 어! 제가 체크 중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일심하지 않잖아! 킹가 대팡! 제너럴! 제너레이션 못 가! 어! 여기도 하나? 오른쪽! 그럼 우리 아까 그 자리에 할 거야? 어! 거기에 침대 있어! 맘에서! 응? 침대 여기서 사면 되는데? 1분에 먼저! 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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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봐! 근데 침대 한 번 이렇게 깨는 게 너무 도움이... 침대 깨는 것도 깨는 건데 제가 뒷라인 다 자르고 분탕을 좀 줘가지고... 아니 어쩔지 아니... 거점으로 못 와! 안 와 안 와! 아 이거 설렁단이 4명이서 잘 싸우네... 진짜 한 명만 더 있어도 됐겠네... 안 떴네 3점... 근데 이거... 저 원래 1초만 도와드리려고 그랬는데 나빠지면 균형이 안 맞겠는데... 복하님 가셔도 돼요... 그러면 토요일날 제가 그냥 길드 위치할 테니까... 그때 설렁단 자리 하나 비워주세요... 어차피 그날 막날이잖아요... 저희 길드장 복하님 드리겠습니다! 네?! 저요?! 아니 마마님이 있는데 어떻게 제가 감히... 이제 워치업은 어차피 가사장 그는 없어도 딱 1 paso기를 가지고... 그는 안내스나는 없어지고... 또 안내으네요! 내임의 시 profesora이 4개 입니다! 막상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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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이 빨리 한 Cabot에서 다시 다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